컷! 아까 침대가 요 아래에 있었죠? 겁나 잘 짱박아도 없던데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아 아까 속으로는 간이 부었네 어떻게 침대를 요렇게 바깥에 두냐 했는데 그럴만하네? 난 못찾고 있네? 아우 길치 시비를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? 내가 부순다 침대 감히 내 나와바리에 먼저 들어왔다고 침대를 만들어놔? 여깄다 배드 컵스 크..크리크 아이씨 안보여 아이씨 겁나 긴 시간이 되겠지 일어나 아우 키가 헷갈린다 아이아! 밥하는 시간 말고는 다 잔대요 치사병이 그런가? 저희 부대 저희 중대에도 취사병 하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개말로는 바쁘다고 하던데 그거 갈굼 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였나 빨리 거기 식당 가서 쉬려고 치사병이 잘 먹기에는 잘 먹는데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고 아 나 이거 뭐 이리 많아? 돗대 돗대 남은 거 300 천중에 300 250 200 150 150 이거 아이씨 돌파대 만드는 애면 무조건 레벨 20 이상인데 복수하지 않겠지? 그러길래 누가 나의 나와바리에다가 확 그냥 아 아 레벨 17 언제 키우냐 아 나 가죽 필요한데 식물 털에 앉아 앉아 어우 기가 막혔어 한걸음 차이죠 한걸음 차이 좋아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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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굴째기 안맞굴째기 오케이 어우 쟤를 이용해서 이걸 더 캐면 되겠네 야 절로가 절로가 절로째 절로째 그래 그쪽으로 가 약간만 왼쪽 약간만 왼쪽 약간만 왼쪽 오케이 글루가 글루가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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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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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성인식 시스템 쟤 왜 안맞니? 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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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야 빨리 나 뭐에 막고 있니? 내 피가 아니구나 에이 식물 털을 이용해서 죽일라고 했는데 과일 빨리 빨고 빨리 빨리 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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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식물스러운거 버려주고 뛰어 가죽 꼴락 18개 저 큰거 두마리에서 자 식물 털을 피해서 도망가기 야이 낑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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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가죽 18개로 뭘 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박스나 만들어 놓을까?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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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태도 배우고 기쁜 박스 요거 하나 정도 깡지 왜 그 방 또 왜 들어갈라고 깡지 왜 그래요 거기 왜 들어갈라고 해 형아 지금 문을 못 열어주는데 깡지야 오리너구리님 고2 아니에요 초5에요 초5 아 초4에요? 어 우선 여기다가 상자 하나 숨켜주고 요거 박구 요거 박구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우리깡지 왜이리 정신없게 굴지 아이씨 주변에 나무가 없어 나무가 아이씨 온김에 저거 지워야지 나 어디가니 이제 정신이 없네요 좀 전에 열한살이라면서요 지금도 열두살이래 나이가 고무줄인가요 아 또 까먹었다 위치 아이씨 요기요기 아 오늘 왜이리 뜰빡스럽지 열두살 초등학교 5학년 부럽다 아 요것만 다 죽고 바로 물 먹으러 가야되겠다 죽겠다 우리 밀사님은 17세 여아 한참 피부 좋을 아이 빨리빨리 오케이 레벨업 드디어 레벨 20 드디어 레벨 20 돌파 되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스톤 좀 때려받고 아 물 안 먹어도 되겠네 딱이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시비를 이제 아크 시니셜을 돕네요 아 다른 분들거 보면은 막 천둥도 치고 이러던데 여긴 비만 내려? 여기 컴퓨터에 아크를 진짜 지웠다 다시 설치를 해야되나? 스톤 파운데이션 스톤 파운데이션 됐어 이제 집 질러 갈까요? 파데 작업을 조금 더 할까? 집을 지을까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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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둥 치는거는 센터맵에서만 아는거에요? 어제 다른 BJ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된거라고 했는데 그분도 조금 잘못 알고 계셨나 보네 육당 육당 에이 도끼 진짜 관능미를 뽐내고 있었는데 육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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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제 웨이트 좀 더 찍어야 되겠다 돌이 깨지면 안되는데 진짜 또 푸테라 때는 큰일인데 이제 이제 나무는 자라나고 돌이 없는 산인데겠죠? 겸치 얼마나 먹을까 조금 올라가네 아 조금 올라가네 11님 취향이 육덕이신가 여자면 다 좋아요 전 아 아까 처음 시작해서 늘씬하고 이쁜 캐릭터 한참 하다가 피티스트 하면서 이제 땅꼬맹이 땅꼬마 캐릭터 좀 하다가 얼마전부터 다시 육덕 캐릭터로 이제 넘어왔죠 뭐 제 취향이 육덕이라고 하면은 육덕여 해 주실거에요 여자면 다 좋다고 해도 아무도 안 해 주시면서 이쁜 귀엽게 쭈그리고 앉아서 와 진짜 내 캐릭터라면은 남자 눕혀놓고선 이렇게 머리 내려칠거 같아요 낯설지가 않아 아 또 왜그래요 밀사야 성적 정체성이 오고 계신가요 아 우리방꾼들 왜 자꾸 자기가 남자라고 우겨 어떡하지 돌집을 준비를 할거 아니면 레벨 작업을 할거 아 우선 돌부터 부셔 허리 얍 이제 우두없어 우두우두우두 어 돌 맞네 아씨 우두캐로 또 어디까지 가야돼 어떡하면 돌이 이렇 아이 나무가 이렇게 없지 여기 살고있는 인간이라고는 지금 나밖에 없는데 주윽까지 캐주고 구유탄에서 스톰구하기 여기 이 서버 아직 철집을 못본거 같애 이베울이라 다들 돌집에 만족하고 사나 피티스트 맞으면 1분까지 살아남았는데 막판이 죽었어요 1인 부족으로 하면은 프리포홀 그럼 최후의 2인까지는 쉽게 올라가더라구요 마지막 남은 놈이 총을 받고 있어서가 좀 문제지 잘 숨어 당기기만 하면 되죠 그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 바위를 깨부술까 이랬는데 어우 지금의 내 캐릭터 전혀 의아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뭔데 안 만들어지는데 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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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독 독갱이 뭐 있다고 또 배가 고파 로드 타치 저 위꼴리는 사진은 왼쪽 아래에 위꼴리는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더 수출해지죠 그러면 돌파대 4개 우선 혼자 살 것 같으니까 돌파대 9개만 만들고 아 아니가 5파기 5는 가야되나 아 혼자 사는데 3x3 3x3에다가 궁룡집 따로 만들면 될 것 같애 고우만 좀 뽀사져라 아씨 노백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노백주님 요즘 다 아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 아우 내 캐릭터 굶어 죽을라구요 태이밍 언제 해요 집부터 만들어야지 태이밍을 하죠 집안 만들고 태이밍했다가 내일 들어오면 다 죽어있을텐데 돌파대 6개 아 나 푸준케 먹자 메이코패스 아 이거 때문에 지금 내가 집을 못 지어요 좀 내려가서 지을까 그러면 너무 길목이라고 딱 보이는데 어떡하지 저 아래 큰 부족이 있고 집터를 어디로 잡아야될까 아 아 갈증 좀 고만 좀 나라 요거는 D때 안나오니까 트리켓 전용으로 남겨놓고요 아 저쪽으로 가면 여기 올라온 의미가 없는데 어 집을 어디다 지어야될까 여기도 이놈식기 때문에 파데 안 지어질거 아니야 아 아까 패치돼서 나온 동물이나 아이템 그런거 되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되게 많아요 정식 발매가 제 날짜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식 발매가 지금 날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저 6월달이라고 했으니까 아 뒤에 철 쟨 방이 되든지 말든지 아 요거 하나 망가지겠네 요거까지 망가지겠네 아 미치겠네 아 저기에 파데 박은 애들이 나쁜거야 지금 그것도 나왔어요 10인승 공룡 11인승 공룡 아 아 이거 아깝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문을 내고 벽 들어오고 그럼 벽이 3,4,12,24,24,23개 23개 필요하죠 문 하나 들어갈거니까 11인승 공룡 11TV에 맞춰서 11인승 공룡 오 이제 이 나라 사람들 게임하기 시작하는 시간인가 보네 랩터로 날 죽이지 않나 아르젠 내려오지 않나 개구리 타고 날아가지 않나 저 랩터 나 죽였던 애 철캐로 올라왔네 애들 지금 밤 11시 이 시간에는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그쵸? 저기 랩터 저기 랩터 저기 랩터 나 죽였던 애 우위마 쏭마님 안녕하세요 얘는 이 시간에 접속해서 이제 철캐네 확 얘네 이거 나 지금 랩터한테 뒤치다 한거 열봤는데 저 레벨업 해가지고 철파대 만드는 것까지만 배워놓고 쟤 안되게 철파대 이빠이 박아둘까 아 이게 뭐야 집에도 못가고 이씨 분명 내 시체는 없을테고 조심조심조심 내 템 다 먹었겠죠? 뭐야 저거 내 시체 내꺼 가져가지도 않을 거면서 이씨 이씨 아 아 저거 이랩터 아 저거 이랩터 하 하 아 나 부족도 안만들고 있었어 아이씨 로그 안뜨네 이제서야 부족 만들어가지고 쟤네 집이 어딘데 아이씨 로그 안만들 아이씨 로그 안만들 아 나 돌 벽이 없었나 원래 저기서 쟤 뭐할라고 넌 집 어디냐고 집 야팔라팔라팔 아 도깽이 도끼랑 곶갱이 다 박살나고 여기는 이 시간에 있어보고 못하겠다 웬만큼 클 때까지는 이 시간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아까 식물대로에서 맞았던데 그렇다면 고나마 안전한 곳 나의 시체가 안 죽을만한 안전한 곳 여기 이쯤에서 우선 자면 될라나 우리 오버워치 할래요 오버워치 뭐 이렇게 됐어